전국에 계시는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상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와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들 계셨습니까 아 자 지금 이 영상은 아마 다양한 분들이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게리직 시험 사전공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강좌를 들어야 될지 여기저기 이제 정보를 탐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제 유상통가족이 되어서 열심히 또 저와 함께 또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또 이미 합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수가 그리워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모두들 안녕하시죠 자 24년도 게리직 시험이 모두 끝나고 자 이제 얼마 전까지 면접 대비로 열심히 열심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24년도 일정이 모두 끝나고 잠깐 쉬려고 하는 찰나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25년도 내년 시험 사전공고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게리직 시험 준비하셔야 할지 그리고 우리 유상통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에게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세요 막 이런 강요 드리지 않을 테니까 게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한번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막 제 강의 들으세요 유상통 강의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강의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효율적으로 게리직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상통은 게리직 시험을 위한 강좌를 서비스하는 저희 에디온의 게리직 강좌 브랜드고요 자 유쾌 상쾌 통쾌하게 공부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유상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지었습니다 아마 게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상통 강의를 들어라 아마 합격자분들로부터 그런 추천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어떻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저 자식 왜 이렇게 자랑만 늘어놓는 거야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라 실제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제 강의 들어주십사 유상통 강의 들어주십사 막 여러분들께 구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워낙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더군요 자 그래서 저희 유상통 브랜드에서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컨텐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드유수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고요 자 두번째는 유파발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유파발로 촬영이 돼서 위드유수는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자 우리 유료 수강생 분들과 저와의 소통 공간이고요 그리고 유파발이라고 하는 이 코너는 이제 저희가 네이밍 이벤트로 공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유상통 유수 그리고 어떤 그 우체국에 그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한 예전에 옛날 파발이 있잖아요 그 파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합성해서 유파발이라고 하는 코너명을 지어주셨는데 아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부터는 위드유수 그래서 수험생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위드유수 그리고 수강생 아니더라도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는 위드유상통이라고 하는 코너명으로 변경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유파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위드유상통 위드유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고 자 앞으로 뭐 저희 합격자분들과 전화연결이라든지 다양한 계리직 시험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할 거고요 24년도 때는 제가 급작스러운 시험 발표로 강의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이 비수강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러한 유파발 진행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제 25년도 대비로는 이 유파발을 통해서 저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잦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위드유상통 유파발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사전공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유상통 강자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 헤매지 않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25년도 계리직 시험 사전공고가 급작스럽게 있었어요 우정사업본부가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원래 일정대로 이전 작년 재작년을 계속 비춰보자면 예전 연도를 보자면 보통 12월 중순이나 12월 하순에 사전공고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11월 초 11월 1일에 사전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다소 급작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로서는 시험이 내년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사전공고를 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공부 열심히 달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급작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이해를 하자고요 자 이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시험이 이제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8년도부터 공채 시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매년 있는 시험이 아니라 계리직 시험은 보통 2년에 한 번 시험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시험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워낙 전국의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또 결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선발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시험 끝나고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시험 탈락하신 분들 오랫동안 손 놓으면 안 된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계속 이어서 공부하시라 내년 시험 꼭 있을 거니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제 말씀 안 듣고 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계리직 쳐다도 한 벌레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계리직 시험 공고가 났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해서 또 부랴부랴 또 달려오신 분들 아마 지금 머릿속에 절반 이상은 다 백지 상태가 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제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아마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달려가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또 다시 또 시작하시기로 마음먹고 오신 분들이라면 또 류상통과 함께 열심히 또 달려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큰 이변이 없으면 매년 시험이 시행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이 물론 운이 좋게 초시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하고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24년도 시험에는 조금 이례적인 결과가 조금 있었는데 24년도 저희는 이제 워낙 계리직 대부분의 합격자가 저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면 허투루 말씀드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올해 24년도 시험에 좀 이전 시험과 달랐던 특이했던 결과는 초시생 합격자가 이전 시험보다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예보 과목이 비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예보라고 하는 과목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 공부한다고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한된 시험범위 안에서 누가 암기를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합격하는 데 있어서 우예보의 비중도가 우예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그죠? 우편, 예금, 보험의 약자예요 이 세 과목이 60문제로 비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초시생 합격자가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저희가 자체 분석한 두 번째 이유는 우예보가 작년에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약게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초시생 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생 분들이 아무래도 깊게 더 공부하시고 자세하게 더 암기도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장수생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올 24년도 시험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별력이 크게 우예보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초시생 합격자분들이 많이 합격하신 이유를 저희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약간의 난이도는 약간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예보가 60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난이도가 하향된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또 살짝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 24년도 시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또 내년 시험은 초시생이 더 많이 합격할지 또 제시 또는 장수생 분들이 더 많이 합격할지 그건 또 알 수 없죠 사전공고 내용들 한번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공고는 내년 4월 중에 정식 공고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11월 1일 날 발표된 건 사전공고입니다 내년에 시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미리 알려드리는 타직렬은 그런 게 없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개리직은 원래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정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시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올해는 고맙게도 11월 1일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식 공고는 25년 4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우정청 별로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전체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4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운명의 날입니다 필기시험일은 25년도 7월 5일 항상 개리직 시험은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7월 5일 올해는 24년도에는 7월 말에 시험이 있었는데 조금 땡겨졌죠? 7월 5일 토요일 물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7월 5일 그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니까 7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면접시험일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니까 9월 중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도 9월 중으로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개리직 다음 운명의 시험일은 7월 9일입니다 지금 유파발 영상이 올라가는 11월 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D-Day가 245일 정도 남았어요 245일이라고 하면 길다면 또 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작년 합격자분들 올해 24년도 합격자분들 쭉 분석해보면 단기 합격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으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개월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청 합격자분들과 만나서 제가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청 우리 합격자분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도 3개월 만에 합격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또 허탱 꿈을 가지면 안 돼요 3개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운도 따라주고 또 능력도 워낙 특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3개월 합격이 가능한 거지 나도 딱 3개월만 공부해야지 게리직이 그렇게 우스운 시험이 아니에요 일부 강좌를 판매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 영어 비중도가 낮고 이렇게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전만의 말씀입니다 대충 해서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한번 목숨 걸고 내 인생을 위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내 길로 정했어 그리고 게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는 분들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운도 따라줘야 되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 겪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려요 따라서 245일이라고 하는 시간 앞으로 지금으로 치자면 11, 12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치면 총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올해 합격하신 단계 합격자분들이 5개월, 6개월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능한 것이 우회보라고 하는 과목의 비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회보 물론 어려워요 우편여금 보험도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세 과목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살짝 보험이나 이런 것들 응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시험 자료를 다 주고 그 자료 안에서 누가 누가 그 시간 안에 완벽하게 그것을 암기하고 습득하느냐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단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계 합격을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히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컴퓨터 일반이나 기초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잘 해두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으니 남은 기간 시간 너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4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유파바를 통해서 공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강의 수강하시라는 의미로 현혹시키려고 단계 합격자가 실제 없는데도 막 단계 합격자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현혹시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이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수생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회보 비중이 워낙 높아졌고 또 올해 시험은 워낙 또 우회보 감옥이 쉽다 보니까 단계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25년도 시험에서도 단계 합격자가 적어도 절반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공부했다라면 아주 단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실 분들 굳은 다짐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 저희 이제 앞으로 유상통 2025년도 개리직 시험을 이끌어주실 과목별 강사님들을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진행하셨던 강사님들과 큰 변화는 없지만 시험이 끝나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어느 과목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셨는지 뭐 이런 다양한 조사들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저희 나름의 결과는 작년까지 진행된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과목을 담당하다 보니 일단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강사님이 우편예금 보험을 다 담당하면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좋은 면으로 보자면은 마음에 드는 강사님을 선택해서 과목별로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작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대부분 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나 또는 과목별로 이 강사님께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해 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사진은 작년 강사진에서 그대로지만 과목을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선생님이 세 과목 우편예금 보험을 다 담당하고 이런 경우이다 보니 아시다시피 실제 자료는 내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강의는 2월이나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월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6월까지라고 하면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세 과목의 이론 강의부터 또 문제집 출제도 해야 되고 문제풀이 강자부터 마지막 파이널 강자까지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아무래도 강의 제작에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체 저희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과목을 담당 과목을 좀 줄이자 그래서 전문성을 더 높이고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양질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강자가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막 다 들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여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과목 구성을 했어요 자 저희 24년도 25년도 유장통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민 말고 우리 고민석 선생님 우편예금 보험까지 뭐 아시다시피 명실공의 게리직 일타 강사님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게리직을 강의하신 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우편예금 보험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강의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러한 학원이나 사이트 입장에서도 강사님들 전문 강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행정직 강의하시는 강사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그때그때 연구를 하고 강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강의 퀄리티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분야를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수험생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고민석 선생님은 워낙 오랫동안 저희와 몇 년도부터 같이 하셨죠? 2012년도가 2014년도 그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게리직 강의를 해오셨고 저희와 함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뭐 여기저기 다 일타일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험 이쪽이나 또는 뭐 수능 수험가나 이쪽에서 일타강사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단 한 명을 일타강사로 부릅니다 명실공의 우편 예금 분야의 일타강사님은 고민석 선생님이에요 이 시 뭐 저 유상통에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매번 70% 가까운 합격자 넘는 합격자들이 저 유상통에서 나오고 있고 그 유상통 합격자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고민석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일타다 일타다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타는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강생 가장 많은 합격자 비교될 수 없는 합격자를 배출해왔어요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 저 유상통 사이트에 보시면 합격수기를 한번 보세요 아마 4천 건이 넘었지요? 4천 건이 넘는 합격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씩만 읽어도 거의 1년 가까이 읽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합격수기가 있고 합격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유상통을 추천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핏 이게 자랑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나? 강자 자랑만 하나?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 수강을 구걸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가장 많은 합격자를 오랫동안 배출해 오셨고 마찬가지 2024년도에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셨고 명실공인 1타 강사님 우리 고민석 선생님 우편예금 보험과목까지 모두 담당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힘든 와중에 강의가 제작되면 제대로 된 강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편과목과 예금 두 가지 과목을 두 과목으로 세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축소를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제작해 주입사 요청을 드렸어요 자 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또 우리 보험의 최강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25년도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을 우편예금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김종우 선생님 도끼 선생님으로 더 잘 알고 계시죠 도끼쌤 자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우편 일반 과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께 담당해 드릴 겁니다 자 우편과목 그러니까 고민석 선생님과 김종우 선생님 두 분이 우편과목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들 두 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뭐 취향에 맞는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야 나에게 맞아야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편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응용이나 계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 내용만 조금 이해하면 단순 암기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인데 우리 김종우 선생님은 오랫동안 특화된 암기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 우편과목에는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미 이전 그리고 이전 시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암기법을 개발하시면서 이미 강의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 올해 이제 새롭게 우편일반 우리 김종우 선생님 아마 새롭게 떠오르는 신혜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우편일반 과목을 담당해 주실 것이고요 자 우리 이종학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종학 선생님도 이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우편 예금 보험을 타담당하셨는데 이게 너무 뭐 선생님들께 부담이 돼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금 과목을 이종학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수강하셨다라고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험에는 이종학 선생님은 예금 쪽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강의하실 수 있도록 예금일반 과목을 담당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24년도부터 새롭게 보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저희 유상통과 함께해 주신 김종우 선생님 뭐 보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보험 강의의 부담을 줄여주셨어요 자 뭐 명실공이 이제 뭐 보험 1타다라고 말씀드려도 이건 뭐 전혀 가언이 아닐 겁니다 유상통 합격자 거의 뭐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이 김종우 선생님의 보험 강의를 수강하시고 가장 큰 도움받았다라고 하실 정도니까 이제 뭐 명실공이 보험 1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뭐 유상통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개리직 사이트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보험으로 합격자를 배출하신 보험 1타 강사님입니다 자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25년도에도 여러분들 즐거운 보험의 세계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보험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참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딱딱하지 않을까 보험이랑 감옥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자 올해도 여러분들 보험 고득점으로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컴퓨터 1반은 이 누구죠? 접니다 살이 제가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저때만 하더라도 한 78kg 정도 나가던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뭐 71kg 72kg 정도 나가니까 많이 뺐죠 자 쑥스러워서 선생님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유수라고 하고요 자 제가 컴퓨터 1반을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거고 뭐 컴퓨터 1반 올해 강의했습니다 30년째 들어갑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싶다 올해도 작년 올해 24년도 시험 끝나고 이제 은퇴하고 싶다 싶었는데 아직은 더 해야 된다 교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년 차로 접어드는 한 분야를 30년 동안 했으면 그리고 그 30년 동안 거의 뭐 정상에만 있어봤습니다 한 번도 내려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사 강의할 때 가장 많은 정보처리 기사 최다 합격자를 계속 배출해 왔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리직으로 넘어와서 컴퓨터 1반 개리직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유상통 개리직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초심으로 30년 강의했다고 자만하지 않고요 항상 강의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30년 됐어도 또 떨립니다 어떻게 또 강의 준비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까 뭘 어떻게 해드려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강의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인 선생님 기초 영어 아시다시피 영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나중에 이제 통계자료 발표해드리겠지만 올 24년도 합격자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전공했다거나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라거나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전혀 영어 초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 이상이 영어 초심자였다 그런데 합격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초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타직렬에서 보게 되는 영어 문제와는 난이도의 차이가 꽤나 있고요 계리직 직렬에 특화된 영어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계리직 업무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나는 영어 초심자다라고 할지라도 따라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24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 제인 선생님 강의에서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니 거의 다 나왔다 문제 출제가 확인해보세요 합격수기 같은 거 확인해보시면 되잖아요 제인 선생님 강의 쭉 듣고 전부 고득점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제인 선생님 믿고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대신에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영어도 고득점할 수 있을 거고 뭐 작년 합격자분들과 올해죠 자꾸 작년이라 그러네요 24년도 24년도 합격자분들과 면접특강에서 인사드릴 때 말씀하셨죠 하루 10시간 이상씩을 개리직 영어를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도 또 새로운 교재 준비와 강의 준비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정말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강의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는 합격수기나 이미 수강해보신 분들 작년 또 작년이랜다 24년도 올해 같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25년도 시험에서도 우리 제인 선생님 믿고 꾸준히 영어 공부하시면 영어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따라가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영어 포기하시면 합격할 수 없어요 컴퓨터 일반 영어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최강강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리직 시험 대비에 있어서 게리직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강자 사이트도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만 저는 감히 최강강사진이다 새로 급조된 어떤 강사님들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하면서 게리직 합격자를 함께 일구어온 최강강사진 일타강사진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아마도 24년도 강자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 높은 이게 모든 감옥을 여러 한 강사님이 다 감옥을 강의하시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작년같이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때는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만약에 과목별로 우편예금 보험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전문성 있는 강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목을 줄여들었고 제가 선생님들께 분명히 요청드린 것은 과목을 줄였다고 해서 연구하는 시간이나 이러한 노력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시간 그대로 투자하셔서 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해 드렸고 어떤 의도인지 선생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러한 강좌가 제작될 것으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의 강좌 컨텐츠 교재를 비롯해서 강좌 모든 퀄리티가 더 향상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후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들었기 때문에 24년도나 이전에 보면은 선생님들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강의 촬영 오셨다가 잠깐잠깐 졸기도 하시고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또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강좌 제작이 되다 보니 물론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선생님들이 그걸 내색한다든지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강의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쾌적한 상태에서 더 이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강의를 제작해 주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강의가 제작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수강 부담은 그만큼 다운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강좌가 너무 많다 보면은 다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으셨던 그러한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전문화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스타일 여러분과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자 우편 과목은 고민석 선생님과 김종우 선생님 강의 중 선택해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예금 강의는 이종학 선생님과 고민석 선생님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험 과목은 우리 김종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겠고요 자 뭐 커밀과 영어는 당연히 저와 제인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상통 최고의 강사진이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서비스해 드릴 것을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자 25년 시험 대비 이제 강의 오픈 일정 많이들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일반 강좌는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자 이제 새로운 강좌 제작이 서비스가 될 거고요 자 고민석 선생님의 우편 예금 아마 이제 기초 강의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우편 예금 보험 과목은 내년 1월에 우정서 본부에서 정확한 자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기초 강좌들이 시작될 겁니다 자 11월 18일부터 새로운 기초 강좌가 개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김종호 선생님의 우편 일반 역시 기초 강좌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부터 강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종학 선생님의 예금 일반은 11월 12일부터 화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자 김종인 선생님은 11월 19일부터 보험 기초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제인 선생님 기초연구 강좌는 11월 13일 수요일부터 강좌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되는 날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공지사항으로 공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세부사항은 참조를 하시고요 뭐 약간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시험 사전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11월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강의 시작해서 어 여러분들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25년도 시험 대비 컴퓨터일반 강좌 제작이나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쉽게도 이제 정규이론서 출가는 좀 중지를 하고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음 아쉽기는 해요 이번 교재 제작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시험 발표가 된 상태에서 지금 11월인데 원래 일정으로는 12월 중순이나 이후에 아마 사전공고가 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강좌 오픈을 차례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이 발표가 난 입마당에 지금 12월까지 강좌가 넘어가버리게 되면 너무 일정 차질이 생기고 늦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규이론서 지금 작업받은 거는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새로운 강좌가 제작이 될 거고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컴퓨터일반은 뭐 크게 변경되는 내용 자체가 바뀌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기본 이론서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거기서 빠질 것들만 빼면 되는 거고 사실 새로운 이론서 작업은 많은 내용을 좀 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요약집이나 이런 걸로 제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기존 수강생 분들은 가지고 계신 두 권짜리 정규이론서를 가지고 신강의도 계속 보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새롭게 강의 수강하실 분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론서를 가지고 나중에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강의 강좌가 중요하잖아요 교재보다 강좌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 11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려면 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규이론서는 출간이 취소되고 기존 교재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시간이 꽤 많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필기 합격자분들과 면접 대비로 면접 끝날 때까지 면접 대비 컨텐츠 제작으로 계속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면접 끝나고 이제 잠깐 쉬고 이제 교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 기간적으로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집이 2권이 먼저 출간이 됐죠 그죠 그래서 1권이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집 1권과 1300제 신간이 출간될 건데 기출문제집 1권 물론 이건 바로 출간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또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편집 작업도 계속 병행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집 1권은 2018년도 이전 시험들 그 이전 시험들을 유형별로 묶은 문제집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기출 핸드북 그 핸드북을 새롭게 편집해서 큰 책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기출문제집 2권은 2018년도 이후에 최신 기출문제들을 시험별로 묶은 문제죠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을 먼저 출간하고 1권 출간을 안 했는데 이번에 1권이 새롭게 제작되면 출간이 될 거고요 일정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문의하셔도 아직 일정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해서 강의 시작되던 중간에 정규이론 강의가 끝나기 전에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1,300제는 신간이 출간되긴 하지만 기존 1,300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300제에서 뺄 문제 빼고 수정할 문제도 수정하는 거지 1,300개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 다시 만듭니까 그죠?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파트들이나 좀 불필요하다 싶은 문제들 빼고 좀 속가내고 새로운 문제 넣고 해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교재도 만들고 신간도 만들고 강의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따라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을 할 거니까 기존 1,300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 교재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출문제집 1권이 출간되면 그것만 추가로 구매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작업이 완료되고 하는 대로 출간 일정이 나은 것들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시험 대비 전 강좌를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기초이론 강좌이지만 이제 기초이론이 아니고요 정규이론 그 다음에 정규심화 강좌 좀 안내해 드릴 건데 모든 강좌를 풀코스로 완벽하게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정규이론 강좌 이전에는 기초이론 강좌라고 했는데 사실 기초이론이 아니거든요 기초이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기초만 공부하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정규이론 강좌가 이제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규심화 강좌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정규이론 강좌와 정규심화 강좌가 이제 이전 기존 강좌들과 달라질 건 뭐냐면 많은 부분을 제가 제외하고 강의할 거예요 제외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컴퓨터 일반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수학과 관련된 파트도 있잖아요 뭐 진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부동소수점이라든지 논리회로 파트라든지 뭐 카르노맵이나 뭐 이런 복잡한 뭐 순차 논리회로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를 과감하게 제거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제가 돼봐야 한 문제예요 근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많은 어려운 파트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부함으로 인해서 컴퓨터 일반 지대 겁먹게 되고 사실 그 부분만 드러내도 컴퓨터 일반 난이도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한 절반가량은 중압감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 파트를 완전히 덜어낼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정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정규이론 강좌와 심화 강좌로 여러분들께 탄탄하게 출제될 수 있는 파트들을 다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더 출제되고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파트나 보안과 관련된 파트들 이런 파트들은 이전 강좌보다 더 보충을 해서 최근 시험 커리큘럼에 맞도록 완벽하게 구성을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출 해설 강좌 새롭게 1권도 출간이 되고 그러면 기출 해설 1권 2권 2권의 기출 해설 강좌가 진행될 거고 새로운 1300제 해설 강좌 또 새로운 1300제 교재와 함께 1300제 해설 강좌도 새롭게 만들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점 대비 특강이 진행될 거예요 이 만점 대비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운 부분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난이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이 파트를 만점 대비 특강으로 따로 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가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지만 장수생 분들이나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이미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점 대비 특강까지 하면 뭐 더 좋죠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좋으니까 그러나 단계 합격을 노리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한 문제 나올 그걸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초시생 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노력을 우편예금 보험 쪽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빼버려서 만점 대비 특강에서 그 부분을 진행할 것이니까 그만큼 컴퓨터 일반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당체 모르실 거예요 시작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공부를 이전에 해보셨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 이번 컴퓨터 일반은 단기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도록 만점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 이상할 수 있는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는 그래서 우편예금 보험으로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강좌 구성을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점 대비 특강은 그때 가서 안내해드리겠지만 초시생 분들이나 또는 나는 전략적으로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24년도에도 제가 중간에 욕 많이 먹었었죠 진법이나 놀래로나 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들 다 건너뛰었다가 해드릴까 말까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의 많은 비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출제되지 않았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그 시험범위 자료를 보면 나중에 분석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히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배제했던 거고요 차라리 그쪽 공부할 시간에 우회보를 공부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비난을 제가 나중에 출제가 됐을 때 또 비난을 받을 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 다시 문의를 해봐도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 쪽의 대답은 이전에 출제됐던 부분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제된다 손치더라도 한 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리 정규이론 강좌, 정규심화 강좌, 기출해설 강좌 1300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진법, 진법 변환 그 다음에 무슨 뭐 카드노맵, 논리회로 그 다음에 무슨 부울대수 뭐 이런 파트들, 어려운 파트들, 힘들어하는 파트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일반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자 신강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왜 컴퓨터일반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지? 라고 느끼실 정도로 부담감을 완전히 줄여드리고 대신 시험은 고득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강좌 구성을 할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컴퓨터일반은 유수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일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잘 강의해 드릴 수 있다라고 또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말고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25년 합격을 위한 전체적 가이드를 빠르게 안내를 해봐 드릴게요 경우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 초시생분들과 제시생 또는 장수생분들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장수생 그러면 좀 참 어떻게 보면 좀 들으실 때 좀 마음 아프시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또 N수생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장수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전공고가 난 바로 지금 시점부터 시작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미 어느 정도 몇 달 학습을 진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전공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해도 지금 어느 강의를 들을까 고민하신다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강의 결정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상통 들으세요 국어를 안 합니다 어떤 강의든 여러분 맞는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강의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건 강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게리직은 타직렬과 다르게 일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의는 누구 거 들어도 똑같아요 얼마나 본인이 열심히 하느냐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강의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면 모든 사이트에서 합격자들 모두 다양하게 골고루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매시험은 저 유상통에서 합격자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상통 수강하시라 이 유수를 믿고 무조건 이거 강의 수강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맞는 거가 들으세요 제가 뭐 아무리 제 강의 들으라고 한들 이게 뭐 믿음직스럽지 않다라 그러면 어디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대신 신중하시라 개리직만큼은 강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아무 강의를 들으시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신중하게 강의 선택이 거의 합격 50%는 좌우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강의 선택하셨으면 거기서 진행되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초지생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진행되는 대로 우리 유상통에서 이제 강의 시작되니까 각 강사님들이 이끌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 학습이 진행되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진행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요 컴퓨터 일반 이제 벌써 정주심화 강의 들어갔는데 신강이 나오면 무조건 강의 또 처음부터 다 다시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기존 지금 현재 컨텐츠로 수강하시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걱정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총복습 해보고 싶어 그럴 때 뭐 신강의를 뭐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신다면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말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뭐 무조건 강의 듣는 걸 또 신강의 시작하면 또 신강의 또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미 학습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계획했던 학습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굳이 신강의를 너무 이렇게 매달리실 필요 없다 단 우회보 같은 과목은 이제 변경되는 자료로 신강의가 시작되니까 우회보는 신강의가 시작되면 그것도 이제 지금부터 말고 내년 1월에 새로운 자료가 발표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각 선생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될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그 강의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컴퓨터 1반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뭐 신강의를 무조건 다시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오케이 자 재지생 장수생 분들 계속 학습 멘토링의 질문이 옵니다 재지생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쉬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한 달 이상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제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24년대 시험 불합격하셨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수가 이야기한 대로 왜 안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절대 여러분들 허투루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달 이상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럼 백지 상태가 돼 버린다 시험 있을 거니까 쉬더라도 잠깐 쉬고 넘어졌더라도 또 훌훌 털고 일어나서 빠르게 한 달 안으로 다시 공부 시작하시라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난 상태에 오셨죠? 오늘 공고 났다니까 뜨끔하시죠? 머릿속 백지 상태 됐죠 거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셨다면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재시생 분들은 컴퓨터일반 같은 경우는 기초이론 강의를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정규심화 강의 9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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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심화 강의를 빠른 속도로 들으세요 그러면 아마 기억이 다시 되살라 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편예금 보험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기억을 되살려 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컴퓨터일반은 어쨌든 9강의 당기 정규심화 강의를 9강의로 들으세요 24년도 정규심화 말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라이브 강의 라이브 특강에서 다 듣지 마시고 기출 해설 강좌만 라이브 특강 기출 해설 강좌만 들으세요 자 이거는 초시생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강의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라이브 특강은 기출 해설 강좌와 1300제 문제풀이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1300제는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 해설 강좌까지만 보세요 라이브 특강 안에 기출 해설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1300제 해설 강좌가 있어요 기출 해설 강좌만 보세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자 제2생 장수생 분들 제가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왜 떨어졌는지 냉철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비판해보라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맞아 하실 거예요 너무 강의에 의존하면 좋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맨날 말씀드려요 강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내공부를 해야지 내공부를 이거는 뭐 예금 우편 예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공부를 해야지 내공부를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이해되는 것 같고 다 문제 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카페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컴퓨터 일반 정규심화 강좌까지 들었는데 기출 해설 강좌 들어왔더니 기출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리죠 당연히 그게 술술 풀리면 여러분들 IQ 140 이상입니다 우리 평범하잖아요 대부분 다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특히 초시생 분들 기초이론 강좌 듣고 정규심화 듣고 그러면 아는 것 같아 자신감 생겨 기출문제를 봤는데 안 풀려 이거 가지고 많이 좌절들 하시는데 컴퓨터 일반이 그렇게 해서 술술 풀릴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선배들은 바보 같아서 컴퓨터 일반이 어렵고 막 토 나오는 과목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상 관련 전공자들이 4년 동안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야 될 그 4년 동안 공부할 과목을 압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범위하고 내용이 어렵고 외계어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 정규심화 강의 듣고도 기출 해설 강좌 풀려면 안 풀려요 그래서 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풀지 마시고 그냥 강의를 들으시라 왜? 기출문제는 내가 문제 푸는 스킬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분석하는 건데 저와 함께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출 해설 강좌까지 빠르게 마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려요 강의에서 탈피한 능동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제시생 분들은 빨리 강의 수강 끝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을 게 아니라 주구장창 강의만 듣고 앉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능동적 학습입니다 강의에서 탈피해서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용 한번 적어도 보고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그냥 문제 다 보고 아 이거 다 풀렸네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해보시는 거예요 웹서핑도 해보고 어 인공지능 얼마나 똑똑해요 최치피티 여러분들 활용 방법 달려드렸잖아요 그죠? 최치피티에 가서 한번 물어도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에 질문도 저한테 주시고 제가 또 상세히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주도적 능동적 학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거쳐야지만 고득점할 수 있어요 제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지생 장수생 분들은 빨리 강의 듣고 그냥 복습 한번 하셨으면 빨리 강의 손 띄고 신강이 올라온다고 뭐 신강이 또 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신강이 올라오면 뭐가 뭐 새로운 엄청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제 말씀 꼭 들으세요 따라서 스스로 능동적 학습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강의 들어가서 어 이거 잘 까먹었네 어 서브넷 마스크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 부분만 또 강의를 수강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질문 남겨서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하시고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또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 학습 과정을 거치시라 우편 예금 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재수생 장수생 분들 장수하는 지름길은 강의에 의존하면 장수로 갑니다 아시겠죠? 제 말씀 꼭 명심하세요 아 지금까지 유수의 잔소리 유수의 쓴소리 들어서 제가 나쁜 얘기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강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고등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수생 장수생 분들께 드리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강의에서 탈피해서 빠르게 강의 수강하시고 그리고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시라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도 발표됐고 본격적으로 어 이제 어 시즌이 시작됐으니 강의도 오픈될 거고 아 오늘 하루종일 갑작스럽게 사전공고 났다는 소리가 듣고 막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항상 저만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의 30년 동안 해왔고 말이죠 편하게 강의할 것 같고 그냥 빨리 강의 만들고 그냥 온라인 강의 올려놓아놓고 그럼 말면 그만일 것 같지만 항상 그러질 못합니다 시험 발표가 나면 제가 수험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하 발표가 나면 소리 듣고 어떤 전략으로 다음 시험 어떻게 진행이 돼야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까 하루 왠종일 그 생각만 하다 보니 이게 제가 딱 시험이 임박해오면 저만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게 이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 저희 이제 집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또 또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쿠사리도 먹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러분 수험생과 똑같은 입장이 돼서 하루하루 이제 아픈 한 25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또 스트레스 받지만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나 또 열심히 달려갈 힘을 비축했으니 또 시험 내년 7월 5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거니까 믿고 열심히 저를 선택하신다면 유상통을 선택하신다면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 믿고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뭐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개리직 시험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개리직은 유상통이다 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25년도 개리직 시험에도 역시 전통을 이어나가서 자 우리 유상통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릴 것이고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은 그것만큼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분명한 건 데이터를 보시면 되죠 데이터로 판단을 하세요 뭐 일이네 어쨌든 이런 현혹되지 마시고 카페 같은 데서 무슨 댓글 알바들한테 제발 낚여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시험 임박해서 안다니까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후회하시는 경우도 엄청나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상통 선택 안 하셔도 좋으니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강의 선택 잘하세요 개리직은 어떤 강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맞는 좋은 강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유상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합격하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자 이제 뭐 또 의욕이 넘치고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번 다음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많은 합격자 배출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30년 동안 강의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처음 개리직 이제 나는 이 입문에서 이제 신규 개리직 강사가 됐다라는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저와 함께 드실 분들은 유상통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여러분들 궁금해하실만한 이야기들 한번 쭉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길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짧게 짧게 할 거예요 한 20분 정도 내외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파발 앞으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발표도 됐고 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또 많이 걸리시고 할 텐데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운동하시면서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시간적 요요가 있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체력 비축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11월 11일부터 새로운 신규 강의로 활기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드 유수 그리고 위드 유상통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개리직 수험생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수였고요 개리직은 유상통입니다 유바 아 유바는 유수바의의 약자로 우리 유상통 가족끼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자 다음 위드 유상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위드 유상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